늘 우리 TV로산교통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주파수는 FM 104.1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예 채널을 딱 고정해놓고 운전할 때 무조건 104.1과 생활하시게 되면 여러분 정말 안전운전 만큼 책임지고 저희 오브산교통방송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19년 7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12년 7월 23일에 저희가 문을 열어서 벌써 9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7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2012년 7월 23일에 계곡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사랑으로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또 특히 이제 울산교통방송에서 노래가 많이 나갔던 그런 가수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자시삼경의 주인공 우리 김다라 씨를 모셔서 노래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TV엔 김다라와 함께 하시고 갑니다. 사랑해요 TV엔 김다라semb 사랑해요 TV엔 김다라씨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TV엔 김다라쓰인 사랑해 TV엔 김다라씨 Shawiki에게аньkee 이 세상이 남은 주수록 사랑은 십보로 쓴 바람에 두두신 힘 넘게 뜨끼듯이 전시 성경 건네 우린의 빛 물나베요 들레다시 들레다시 지게 지게 비어 남아 다시 오는 다리에 흘러 엮어서 남들아 구글 아멘 행복하오 잉기신 세상에 행복하오 사랑하실 곳 생들 바람에 두둥실 힘과 함께 두둥실 자세상 영원해 두둥이 내 귀에 불러내요 들레다시 힘자듯이 지게지게 배가다가 다시 밤에 내 귀에 불러내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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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시 성경과 그리고 신곡 미치겠네로 방송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다수 김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우리 울산TV 교통방송 정말 좋은 날입니다. 개국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운전하실 때 좀 피곤하다 졸린다 할 때는 TVN 교통방송을 들으면 되고 TVN 교통방송을 들으면 되고 나 요즘 어깨가 뭉쳐 다리도 아파 이럴 때는 다나 노래 듣고 아픈데 다 나으시라고 축하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담긴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너 울렁 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서를 타고 가는 울렁돌아 백마린 신인에서 트위스틴 아름다운 TV에 안정의 친구들도 어깨도 좋으세요 콕콕콕콕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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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 싫고 연락서를 타고 가는 울렁 할마리도 싫어서 트위스틱 아름다운 여름 불빛이 올라토빛 꽃게처럼 아름다운 여름 두기와 화가 아주 너무 멍게 일어나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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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쳐는 미스 오직 하여금여금여심 없나요 일찍 속에 맞서와는 그가 슬팀 말아 내려가세요 너로 달아가세요 너로 달아가세요 너로 달아가세요 하나만 더 오깨들 중 좌우로 고고고고고 잘하셨습니다 너로 달아가세요 너로 달아가세요 너로 달아가세요 너로 달아가세요 멀어오니 그 사랑이니 아름다운 여름 저런 일은 겨우시죠 아 그리고 말을 좋아하고 계실까 너와 내 자세히 그 자세히 그 멀어오니 이 사람은 또 아저씨 나를 좋아해 아저씨 맘에서 오늘 TV의 울산총방송 10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할 때이면서 50분을 항상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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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큽니다 샬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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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끄면서 온통의 별추를 잡아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샬랄 샬랄 잊지 못할 티비엔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해 샬랄 샬랄 울산교통방송 7주년에 여기 딱 초대됐다는 건 너무 스타일이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떨려갖고 어디 잠을 못잤어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더 이뻐보이네 오늘 화장을 친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빼는 게 아니고? 네 빼는 거 아니에요 실빈이에요 실빈 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티비엔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티비엔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티비엔의 딸 이 돼고픈 단아가 왔습니다 D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앤 앤 앤제나처럼 믿고 듣는 방송 티비엔 화이팅 아 네 얼마나 앤이 멋있어요 앤제나 언제나 가능해 앤제나 믿고 듣는 방송 자 우리 앞으로 울산교통방송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시상경이 11시부터 1시죠? 네 새벽이죠 어 우리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방송 뭐 있는지 알죠? 어 낭만이 있는 곳에 그렇지 낭만 있는 곳에 낭만 있는 곳에 어 그만큼 방송 내용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앞으로도 티비엔 울산교통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앞으로도 언제나처럼 우리 티비엔 교통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가끔 가다가 틀날 때 단아도 잊지 마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대나 씨였습니다 자 우리 트로트에 아 정말 큰 아 필요한 그런 가수입니다 우리 트로트에 나아지요 우리 트로트에